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입니다. 45강이구요. 오늘은 관계대명사의 제한적용법이라고 들어보셨고 제한적용법과 그리고 이제 비제한적용법 비제한적용법이라는 말은 잘 안쓰고요. 한국문법책에서는 계속적용법이라고 쓰입니다. 계속적용법. 요거 두개를 살펴볼텐데 여기 바로 예문 보시면은요. This is the girl. 소녀인데 이게 근데 이제 뒤에 이렇게 괄호 묶어서 꾸며 준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바로 이것이 소녀인데 어떤 소녀에요. 나에게 그 길을 보여줬던 소녀죠. 근데 이제 밑에도 비슷한 문장이 하죠. 나는 만났잖아요. 한 소녀를 만났는데 이 소녀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데 여기에는 콤마가 붙죠. 그쵸? 그래서 who showed me the way. 나에게 길을 보여주었던 한 소녀를 만났다. 요 두개의 차이점이 뭐냐. 그래서 이제 대체로 제가 영문법책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제가 알거든요. 아는데 이게 이제 우리는 물론 이제 우리가 중고등학교에 다닌 학생들도 있겠지만 이게 해석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요 예문 말고 한가지 예문을 좀 더 이제 쓰면요.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자녀를 갖다가 자녀가 이제 두 명이 있다고 칩시다. 두 명. 그쵸? to son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밑에도 똑같이 문제 하나 쓸게요. 그래서 to sons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위에는요. 콤마가 없이 후 라고 한 다음에 아 그쵸? lawyer. 변호사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쓰고 밑에는 콤마를 쓰고 후 를 쓴 다음에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이게 차이점이 뭘까요? 두개가 이 차이점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은데 이 차이점이 뭔지 한번 잠깐 멈춤 버튼이나 정지 버튼을 좀 누르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두개의 차이점이 뭔지 아마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꾸준히 들으셨던 분들은 이 설명을 제가 한번 해드린 적도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에는 제한적 용법이고 밑에는 계속적 용법인데요. 이 제한적 용법은요. 필수 정보예요. 필수 정보 그 무슨 얘기냐면 이 앞에 있는 요 투 선 있죠. 얘가 요 뒤에 있는 요 후 아 로이얼스 라는 이 제한적 용법으로 사용된 관계절이 수식해 주지 않으면 수식해 주지 않으면 얘가 누군지를 몰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투 선 선은 반드시 뒤에 있는 요 설명이 제한을 해줘야지만 설명을 해줘야지만 얘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필수 정보입니다. 그런데 밑에는요. 이 투 선즈는요. 필수 정보가 아니라 여기 밑에는 초록색으로 쓸게요. 이 비제한적 용법, 개석적 용법에서의 이 관계절, 컴마 뒤에 쓰인 관계절은요. 얘는 부가 정보예요. 부가 정보. 그러니까 추가된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그래서 요건 중요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뒤에 있는 내용이 없어도요. 이 앞에 있는 투 선즈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갖다가 한번 제가 그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영어 성경을 보면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이제 영어 성경으로 이제 쓰게 되면은 그냥 제가 이제 직업이 목사다 보니까 영어 성경을 인용하면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저스라고 나와요. 예수잖아. 예수. 지저스라고 나온 다음에 여러분 뒤에 콤마가 찍히고 후가 쓰일까요? 아니면은 콤마가 없이 후가 쓰일까요? 어떻게 뭐가 쓰일까요? 여러분 영어 성경 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콤마가 쓰이고서 후가 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앞에 있는 예수는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진짜 다 알죠? 전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분명한 분이에요. 이분에 대한 추가 정보, 부가 정보를 주려면은 콤마 다음에 후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지저스 다음에 콤마가 없이 제한적 용법으로 후를 쓰게 되면은 이 예수는 후 이하가 설명을 해줘야지만 구분할 수 있는 예수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김예수인지 박예수인지 최예수인지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뒤에 있는 후 이하가 설명을 해줘야지만 아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다시 밑에 대해서 이 예문을 보시면 그가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아들이 지금 둘 말고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변호사라는 그 특징, 그 어떤 제한적 정보, 이것을 통해서만 구분할 수 있는 두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의사인 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선생님인 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공무원인 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여러 아들들 중에 변호사라는 그러한 필수 정보를 붙여줘야지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들이 적어도 셋 이상입니다. 근데 밑에는요. 그거는 이미 가지고 있는데 두 아들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아들에 대한 부가 정보를 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밑에는요. 아들이 뭐 세 명일 수도 있고 네 명일 수도 있고 그건 잘 모르겠죠. 하지만 일단 이것만 봤을 때는 얘는 두 아들이 있는 거예요. 두 아들이 있고 그리고 얘가 어떻다? 얘가 저거다. 변호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아마 이 계속정용법을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저도 이렇게 영어 문장을 보다 보니까 이 분명한 그런 어떤 고유명사들 있잖아요. 그거 뒤에 이렇게 관계사가 붙을 때는 컴마가 항상 이렇게 붙더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워싱턴 이렇게 썼어요. 워싱턴. 워싱턴은 설명하고 싶어. 그러면 컴마 써야 될까요? 안 써야 될까요? 써야죠.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나도 분명한 거잖아요. 만약에 컴마를 안 쓰고 컴마를 안 쓰고 여기에다가 그냥 바로 위치를 때려버리면 그러면 워싱턴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여러 개의 워싱턴 중에서 위치 이하의 수식을 받는 워싱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 패턴 문장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조금 속도를 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There were few passengers. 승객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승객이 누구인지 필수 정보로서 Who가 나오는 거죠? 네, 바로 심각한 부상이 없이 심각한 부상이 없이 탈출했던 승객이 거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심각한 부상이 없이 탈출했던 승객이 거의 없는 거니까 부상을 당하지 않고 탈출했던 어떤 사람들도 좀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아무튼 이 뒤에가 필수 정보예요. 그런데 밑에는 뭐예요? 컴마가 있고 부가 정보죠. 몇몇 승객들이 거의 없었는데 그렇죠? 네, 거의 없었는데 여기는 이제 그 심각한 부상 없이 탈출한 승객이 거의 없다는 거고 여기는 승객 자체가 원래 거의 없었고 그런데 걔네들이 다 아, 이렇게 심각한 부상이 없이 탈출을 한 거죠. 아이고, 제가 거꾸로 해석했네. 심각한 부상이 없이 탈출했던 그러한 승객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이다. 대부분까지는 아니어도 심각한 부상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 밑에는 원래 승객들이 별로 없었고 그들은 심각한 부상이 없이 탈출한 거고 자, 그 다음 밑에도 I do not envy him his wealth이에요. 나는 부러워하죠? 그를 그의 뭐를? 그의 재산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네. 나시니까 그런데 그것은 야기한대요. 그에게 뭐를요? So much trouble 어떤 곤란함을 일으킨다는 얘기죠. 뭐가? 부가 그죠? 그 부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부가 일으킨다는 거죠. 그에게 많은 어려움을 그 다음에 나는 주죠? 그에게 달러를 그런데 1달러를 주는데 그것은 뭡니까? 아, 바로 All I had with me 내가 나와 함께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전부래요. 1달러가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아, 탐이죠. 탐. 탐인데 이 탐은 또 누구냐면 Who lives only a stone through from the school. 여러분 a stone through 하게 되면 이게 아주 가까운 거리에요. 돌 하나 던질 만한 거리입니다. 학교로부터 돌 하나 던질 만한 거리에 그 돌 하나 던질 만한 거리에 떨어져서 살고 있는 탐은 그쵸? 탐이 언제나 늦는데요. 아시겠죠? 아주 가까운 거리에 살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늦는 거죠. 그는 제공했죠. 나에게 많은 양의 돈을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즉시 거절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는 또 새 아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뭡니까? 정치인이 된 거죠. 그쵸? 스테이치맨 스테이치맨 정치인 그 다음에 나는 좋아하죠. 내 삼촌을 그런데 그 사람은 언제나 나에게 썸머니 돈을 좀 주죠. 자, 엑서사이즈 문장 살펴봅니다. 대여라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많은 오래된 이게 뭡니까? 이 커피들 커피들 이게 이제 대성당이죠. 대성당 많은 오래된 대성당이 영국에 있죠. 그런데 그것들 중에 그것들 중에 그 가장 유명한 것은 유명한 대성당은 뭡니까? 바로 캔터베리에 있는 이 캐시드롤이죠. 그런데 그것은요. 캔비 위치 다 도착해 질 수 있어요. 그쵸? 매우 쉽게 런던에서부터 되셨죠? 그 다음에 He made a note of 에요. 그는 노트를 쓰는 거죠. 어떤 것에 대한 노트예요? 그의 신비로운 경험에 대한 그런데 그것은 그가 유지했던 거죠. 언제나 About him 그 주변에 About이 뭐뭐 주변에입니다. 그가 그 주변에 항상 He kept 유지했었던 그런 노트인 거예요. 신비한 경험을 담고 있는 그거를 작성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위치가 또 나오네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또 발견되어 졌는데 그 노트가 발견되어 졌다는 얘기죠? 그의 죽음 후에 그쵸? 노트가 어떤 상태로 발견되어 졌어요? 꾀매해진 상태로 어디에? 코트에 그런데 그 코트는 뭡니까? 바로 그가 입고 있었던 코트죠. 되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Of all many inventions 모든 많은 발명품들 중에 그런데 그 발명품들은 뭡니까? Had added to our comfort and efficiency in recent years 최근에 우리의 어떤 편안함과 그리고 어떤 효율성을 더해줬던 많은 발명품들 중에서 모든 많은 발명품들 중에서 그 하나 어떤 하나요? That has given perhaps the most general pleasure 아마도 가장 일반적인 즐거움을 줬던 것이 바로 텔레비전이다. 제네럴은 뭐예요? 이게 일반적이라는 얘기는 사회의 보편적인 사회 일반적인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네이션인데 국가인데 어떤 국가예요? 그 국가 속에서 보통의 개인이 이코노마이즈죠? 바로 그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거죠. 절약하고 돈을 절약하는 거예요. 그러한 국가 또는 또는 그것이 의미하는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이건 삽입입니다. 여기 또는 쓰는 그렇죠? 이코노마이즈가 동사 1번 스펜지가 동사 2번이에요. 그것들을 현명하게 쓰는 그렇죠? 현명하게 돈을 쓰는 것과 에너지와 돈을 절약하는 것 그렇죠? which means the same thing 같은 의미인데 그렇죠? 그러한 국가는 그렇죠? 그러한 국가는 will always be 언제나 prosperous nation 번영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되셨죠? 네. 넘어갑니다. 자 5번에 age로 시작하는데 여러분 age가 뭐 나이 시대 이런 뜻도 있지만은요. 얘가 이제 좀 나이가 든 노년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노년 자 노년은요. which lesson 줄이는 거죠. 뭐를요? 즐거움 삶의 즐거움을 줄이는 그렇죠? 그러한 노년이 증가시킨대요. 우리의 갈망 즉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갈망을 증가시킨대요. 자 이러한 위험들은요. 근데 그 위험은 뭡니까? which 다음에 in the figure of use 그러니까 젊음의 정력 젊은이들의 정력 속에서 우리가 정멸하도록 배웠었던 그러한 그 위험이죠. 그러니까 젊은 시절의 그러한 정력에서는 우리가 경멸하는 해야 된다고 경멸은 해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었던 위험들이 그쵸? assume은 뜻이 되게 많아요. 첫 번째가 추정하다 이 뜻이 있고 추정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를 맞다 책임됨을 맞다 이 뜻이 있고 세 번째가 어떤 특질이나 성질을 띠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머머인 척하다 이 뜻이 있습니다. 프리텐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띠다입니다. 이러한 위험들이 띠는데 새로운 어떤 공포를 띈다는 거죠. 그렇죠? 뭐 할 때? 우리가 나이가 들 때 되셨습니까? 네. 삶의 즐거움을 줄이는 노년 그게 우리의 삶에 대한 갈망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젊은 시절의 그런 정력 가운데서 우리가 경멸하라고 배웠었던 그러한 위험들이 그렇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새로운 공포의 특징을 띠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6번 그 길은 어떻습니까? was present 기쁘대요. 그렇죠? 근데 그 길을 또 설명해 주는 거죠. 놓여있는 길이죠. 어디에 아름다운 초원과 그렇죠? 그리고 옥수수 밭이죠. fields of corn이니까 그런데 그 위에 그런데 그 위에 아주 아주 high in the clear blue sky 아주 맑은 파란 하늘 위에 그쵸? 그 종달새가 thrilled thrill out이죠. 지적였대요. 뭐를 지적였습니까? 아름다운 노래를 지적인 거죠. 그쵸? 그 위에서 그 위는 뭐예요? 바로 그 길이죠. 그 길은 어디에 놓여 있어요? 아름다운 목초지와 옥수수 밭 사이에 놓여있는 그 길 이게 present 한 거죠. 그리고 the air 그 공기가 raiden within은 뭐뭐로 가득 찬 뭐뭐로 가득하게 됐죠. 뭐가? fragrance fragrance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향기죠. 향기로 가득 찼고 그리고 얘는 벌들이 여기서 흄이죠. 얘가 타동사입니다. 여기에서는 윙윙거리다의 뜻이 있는데 원래 이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쵸? 뭐 어떤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거예요? 그들의 drowsy satisfaction 아주 그 뭔가 drowsy 졸리는 그러한 만족 그쵸? 뭐 할 때 그들이 floated by니까 그 주변을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날아다닐 때 그런 어떤 졸리는 만족감을 그저 콧노래로 흥얼거렸다는 얘기죠. 그쵸? 공기는 향기로 가득 차 있고 자, 요 정도 하겠습니다. 요 정도 하겠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